멍찌개자 멋있게! 고수! 자, 우리 펜카트리노 나갈 때는 멋있게 나와주셔야죠. 자, 이번에는 어떤 친구와 함께 해볼까요? 자, 건수와 꽤 멋있게 된장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카트리노 멋있게 슈퍼맨으로 대화시! 자, 나갈 때도 돌고래의 도움을 받아서 멋있게 하나, 둘, 셋, 점프! 자, 슈퍼맨과 함께 한 대화의 기린로였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돌고래 친구들의 멋있는 수영 실력과 점프 시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자, 우리 마크 친구부터 여러분들께 보여드린다고 하네요. 마크 친구부터 빠르게 출발! 자, 참고로 우리 돌고래 친구를 물속에서 신속 40km 가린 속도로 계엄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르죠? 우와! 자, 우리 거우트 친구도 줄 수 없다. 우리 거우트 친구들은 계엄으로 출발! 자, 지금부터는 우리 돌고래 친구들의 멋있는 점프가 준대에 있습니다. 우리 마크 친구부터 보여드릴 거예요. 마크 친구!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모르는 수박국주의 점프! 자, 여러분 거우트 친구들은 줄 수 없다. 거우트 친구들은 일어넘어 볼까요? 일어넘어 보는 백더플릭!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무대 중앙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크 친구 마크 김양아 선수처럼 360도 대전하는 트리플 압셀 점프에 모인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대방에 엘하이 라이트 점프 나와있는데요. 우리 퍼스트 친구! 어떤 점프를 보여줄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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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퍼스트 친구까지 멋있게 점프를 성공해 주었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친구들이 준비한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